토요타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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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타코리아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전국 24개 토요타 전시장에서 시승행사 enjoy your healing drive enjoy your healing drive 를 실시한다 사진 토요타코리아 제공 토요타코리아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전국 24개 토요타 전시장에서 고객들은 이번 시승행사를 통해 21년용 RAV4 hybrid HEV를 비롯해 케미 하이브리드 HEV 프리우스 등 신청은 토요타 홈페이지 네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응모 시 추첨을 통해 최대 3시간 동안 무료 시승을 기회를 얻는다 시승 후기 인증 이벤트도 있다 시승 후기 인증 이벤트도 있다 시승 후기 인증 이벤트도 있다 시승을 마친 후 시승을 마친 뒤 시승 uncover